미래의 일자리에 대해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일자리 보고서, 미래 전망, 미래 가치라는 단어에 항상 궁금하고 책을 통해 조언을 얻고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목차인 미래의 일자리 부분만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주 주차하던 주차장에서 일하던 여직원 어마 여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다. 보통 로봇으로 배치될 때 다른 보직으로 이동을 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주기 마련인데 주차장 직원은 기계로 대체되었고 이 사건은 저자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다고 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다이만디스 교수는 자신의 저서 어번더스를 출판할 당시 미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전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육체노동, 보상이 적은 일을 로봇이 맡게 될 것이고 인간은 더 보람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거라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만 확인은 예전보다 줄었다고 한다. 식료 품비는 지난 100년 동안 13배나 저렴해졌지만 인간은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예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는 일자리가 생겨나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들은 실업자에게 자신의 삶을 재설계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며 정부는 병원비와 마약 중독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서비스에 지출하는 많은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맞춰주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09년에 런던에서 이와 비슷한 실험을 노숙자 13명에게 진행했다. 이 중 11명이 집을 장만했고 술이나 마약을 사는 데에 돈을 쓰는 대신에 강의를 듣거나 재활 프로그램에 가입했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 빌게이츠는 로봇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면 인간은 인간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는 진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운 좋게 첫 직장을 찾더라도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면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자신의 일자리를 재창조하고 재설계하고 재해석해야 한다고 프리드먼은 말했다. 또한 교육과 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65%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캐시 데이비드슨은 자신의 책에서 밝혔다. 실제로 19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은 앱 프로그래머, 소셜미디어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 시험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핀란드가 교과 과정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2020년부터 의사소통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업의 4가지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과목으로 대체한다고 한다.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예상되는 미래 일자리 중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사람과 함께 산책하는 워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토커였다. 결국 사람이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이해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는 결국 기술적인 일과 감성적인 일, 이렇게 2분화가 될 것이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진화해왔고 분명 나라마다 국령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기본소득과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가나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으며 저자는 안드레스 오펜하이머입니다. 미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불안함이 있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리뷰를 끝내겠습니다.